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학년도 9월 모평 A형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나와있고요. 3가지만 합시다. 문자체크 식체크 대입 정도만 한번 같이 가볼까요. 도로 용량이 C인 어느 도로관의 교통량을 V라고 하고요. 통행시간을 T라고 한대요. 끝났죠. 그다음에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있죠. 식이 하나가 나와있고요. 단 T0는 도로 특성 등에 따른 기준 통행시간이고요. K는 상수이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K는요. 어떠한 값이 정해져 있는 애고요. 특히 우리 대입할 때는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대입하라는 거 한번 보니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몇 배래요. 2배라고 되어있고 통행시간은 기준 통행시간의 2분의 7배래요. 그때 K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죠. 우리한테 알려준 것만 먼저 쫙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를 써보면요. 첫 번째 도로의 교통량은 도로 용량의 몇 배래요. 2배래요. 그럼 교통량이라는 건 뭐였냐면 V였다고. 용량은 C였고요. 교통량 V는요. 용량의 몇 배? 2배래요. V는 EC라고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행시간은 기준 통행시간인 T0의 몇? 2분의 7배래요. 통행시간을 T라고 했잖아. 통행시간 T는요. 기준시간의 2분의 7배래요. 2분의 7 T0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요거 다 구해놨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 뭐만 하면 끝나는 거야? 대의만 하면 끝나겠네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자 한번 봅시다. 로그. T0분의 T죠. T0분의 T니까 얼마가 될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얘 T0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은 K 플러스 4 로그. C분의 V죠. 근데 V가 EC였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끝났네요. 다 했어요. 다. 그럼 요거 이제 깔끔하게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깔끔하게 만들어 봅시다. 2분의 7에서 1 빼니까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죠. 얘는 로그. 2분의 5는 K 플러스 4 로그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장난질만 치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쫙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합시다. 자 K는요. 로그 2분의 5 마이너스 4 로그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를 뭐 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지만 찢어 갈기면서 푼다고 가정을 한다면 로그 2분의 5니까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4 로그 2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자 로그 5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바꿀 수 있어요? 얘만 빠르게 하면 1 마이너스 로그의 2라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1 마이너스 로그의 2.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죠.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 4 로그 2니까 6 로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K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6 로그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만 마무리 하면요. 끝날 거 같습니다. 정답은 1 마이너스 6 로그 2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